하우스 패밀리 여러분 그럼 바로 두번째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첫번째 경기는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상대와 연결이 끊어지는 바람에 자동으로 1승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비득이죠 로즈 나마유나스 미러전이고 저는 흰색입니다 시메어들의 핫물 튀기는 치열한 싸움이 한창이군요 라디 훅이 제대로 들어가고 열심히 몰아붙입니다 역시 심해 구간 밖에 헤드 게이지가 바닥을 치는데도 내밀었다가 바로 쓰러집니다 이어서 파운딩을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아쉽게도 벗어났군요 다시 한번 카운터 지대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똑같은 심해온 다른 콤보가 없어서 반타만 때려줬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공격의 체력은 많이 빠진 상황 동거리에서 로또 카운터가 제대로 꽂힙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피니슈 시킨다 아니 뭐야? 이거 렘폼이냐? 역시나 더러운 심해 밑바닥 짓거기 1디비전 구간 자신의 패배를 인정 못하고 빤스런 해버리는군요 어차피 이겼으니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2연승에 성공하고 다음 세번째 심해오를 찾으러 다닙니다 이어지는 경기에서도 저는 로즈로 플레이했습니다 바디킥을 계속 때리면서 저의 상단 카드를 내릴 때 펀치를 날리는군요 이 구간에서는 이정도면 강적입니다 이번 점점 탕후보는 인사로 긴장이 중 아몰말로 이 bois CastroMA!" 이 ượ지 못하지만 kanaollen 다시 이래요 이 글夜 너 그것도 비스트das amazed lice 당 Agricultural wish Is to turn scout that Thug Rose 잘 director. Blockcar. Being hit with a kick. That one appeared to land flush. You can see her limp it a little bit now. That leg is hurting for certain. Mixes it up nicely in terms of staying heavy and also staying active. What a punch. Both her landing right out of the chute. Just over 20 total strikes have now landed for Ioane unfie broom. 일반적으로 두드려 맞고 있는 상황 하지만 운 좋게 연속으로 레그 체크에 성공하면서 상대방의 오른발 게이지가 벌써 나락으로 갔습니다 이제 한동안 레그킥은 자제할 테니 라고 생각했는데 그딴 거 없이 계속되는 오른발 공격 역시나 이 구간에서는 심리전 따위는 없습니다 계속되는 레그킥을 가드하려다 갯가리를 오지게 두드려 맞게 되니 다시금 저의 하단이 열리고 있습니다 una でしょう 하지만 결국 또 레그 체크 제대로 먹힙니다. 심착하게 상중단을 골고루 때려주고 카운터 맞지 않도록 뒤로 빼줍니다. 그리고 녀석이 흥분한 틈을 타서 테이크다운을 넣어줍니다. 이어지는 2라운드. 레그킥을 오지게 맞았기 때문에 스탠스를 사우스프로 바꿔서 싸웠습니다. 다시 한번 레그 체크. 이제 어느정도 녀석의 레그킥 타이밍이 보이는 것 같군요. 하지만 그러기로 만들어 놓고도 오히려 두드려 맞는 저희 클라스. 다시 한번 클린치 테이크다운을 시도해보는데 너무 뻔했던 것 같군요. 플레이 단척을 위해서는 크로스 전세가 있습니다. 끝에 스트레스 수 있을 때가 크다. 그 저의 주인공이 가 recovered. 로즈도 산체즈 might say that was clean it was so clean one of the best female fighters i've ever seen fight behind the jab is joanna young jaycheck she controlled people with a jab well she has certainly picked up the pace here in round two and starting to find herself in the pocket a little bit she was a little bit hesitant in round one and no hesitancy whatsoever here in round two she has clearly found her rhythm and range beautiful leg kick thrown oh that right hand is on point another big leg kick land all right so a nice shot there defensively to raise the guard and prevent any damage those hands never leave where they're supposed to be move onto the switch key to save the wall block shot please keep firing me like the big do this and that's how I keep proving me here and there's a switch key to keep cutting in the middle two and that's why you don't want to let's close the there's no way to keep typing and I can't see how you can keep playing and now they are throwing both sides with conviction one minute now to go on the round 고국 스위치 킥의 카운터가 터졌지만 녀석의 레그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3라운드. 아직까지는 제가 유리한 상황이기에 무리하지 말고 버티면서 판정승을 노려보겠습니다. 자신의 오른쪽 다리가 개박살난 상황인데, 오른발을 앞으로 세우는 클라스. 역시 이 구간은 실망을 시키지 않는군요. 도로 레그킥 한 대 때려줍니다. 녀석은 이제 하단 가드를 할 수밖에 없기는 개뿔 꾹꾹히 갯가리를 가드하는 모습. 사실 어찌 보면 하단을 가드할 테니 머리를 공격하자는 게 권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펜슬을 잘못 잡았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는지 황급하게 체인지합니다. 녀석의 머리와 오른발이 꿀 발라놓은 건 마냥 오지게 때려주고 싶지만, 저 역시도 체력이 많지는 않은 상황. 때려주고 가드하고, 뒤로 빠져서 가드 게이지를 회복하는 전략을 반복해줍니다. 오른발이 technical, she's fundamental, and she's landed at a pretty good flip here tonight. 참가자 눈을 봤다. 요아네 요는 제이치 요아티가 57%으로 로즈 나미 유나에게 더 팅크 got another punch 혜lyn의 승 Мы의 배우는 세계말이 조심해야 한다고 이제 둘 다 한방 잘 못 맞으면 바로 꿈 나라 가버리는 상황 녀석을 케이지로 몰아넣고 리듬 스트레이트로 카운터 지대로 비니쉬 욕심부리지 말고 테이크다운으로 4라운드에서 시간을 끌어줍니다. 이렇게 3라운드까지 종료 정말 힘들게 얻은 승리 이걸로 트로피 획득까지 남은 승리는 단 한 경기 이번 경기는 앤선이 패티스로 플레이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무려 6디 비전이나 됩니다. 제대로 좌와됐음을 감지 공격은 안하고 무빙만 치는 녀석 겁먹었지만 침착하게 조금씩 때려줍니다. 강렬에라 설치해서 결정 prime 기회가 더 많은 승리입니다. 강렬에라 설치와 무리하게 나오려다 헤드킥 맞아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옥타곤 중앙에서 낙지 마냥 대자로 뻗어있는 제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Goleo! 롤 visited 업체로부터 숙성과 짐을 기절합니다. 오늘의 조사는 제 모습을ime살됩니다. 롤이 슬픔의 장소에 업체로부터 합격입니다. 좋은 영화에 맞기전과 함께수고, 아냐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서로 비슷한 상황 하지만 점점 녀석의 카운터가 찰찍에 꽂히기 시작합니다 역시 킴 깍겜 UFC사 카운터 한 방만 제대로 들어가면 바로 이기는데 은 사실 저도 이렇게 이길 줄은 전혀 몰랐어서 주얼쇼크 내려놓고 망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긴다고? 이걸 이렇게 트로필 획득한다고? 다시 보니 앞순 어퍼컷이 이미 KO 양념장을 촉촉하게 발라놨었군요 이전 경기들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연승 이게 격득 게임인지 운빨 게임인지 헷갈릴 정도군요 원래 트로피 획득할 때까지 영상 좀 많이 뽑아보려고 했는데 바로 끝나버렸군요 아무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UFC 경기 때 찾아뵙겠습니다